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가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이 고노실 때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마 상당히 많은 분이 이 마노아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을 꽤 가까이 하지 않고는 이 마노아라는 이름을 접하기가 쉽지 않은 게 성경에서 이 마노아가 오늘 본문의 사사기 13장에만 딱 등장하고 더 이상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마노아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좀 인용하고 싶은데요 써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노아는 그래서 이 마노아의 삶을 딱 한마디로 말하라 그런다면 우리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동네 그냥 추리닝 있고 마노라 심부름 라면사를 그냥 슈퍼맥하고 이런 흔히 마주칠 수 있는 그 평범한 인물이 마노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마노아가 그토로 보기에는 이렇게 한 일도 없고 설교 시간에 인용할 거리도 하나도 없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오늘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의미에서는 참 귀감하는 인물로 본바다에 될 샘플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될 인물이 마노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노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큰 자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초라한 인생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세상적으로는 작고 이름 없는 보잘것 없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웅처럼 큰 자가 있는데요 마노아가 바로 후자입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마노아가 살던 그 시대도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극심한 타락의 시대예요 사사기 13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요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요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불레새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 당시 사회는 전방위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영역이 없다 할 정도로 뼛속 깊이 타락한 시대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성적인 타락 그 사사기 19장에 보면 진짜 끔찍해요 경근하고 거룩해야 할 레위인이 처벌 가지고 있고요 그 레위인이 처벌 두고 있다는 이것도 정말 생소한 타락인데요 그 여자가 또 불륜을 또 저질러요 그래가지고 레위인을 떠나 도망을 갑니다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이 레위인이 여자 집으로 가가지고 잘 달래가지고 다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어느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걸 안 동네 불량배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동성 성폭행을 하려고 협박을 가하고요 그 이후에 입에 담기 어려운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 그게 그 시대예요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을 하던 시대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그 시대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대다 보니까 바로 오늘 본문 앞장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그 뒤를 이어 베들레엠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 다음 한 번 보세요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설마 부인 한 사람이 이 다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죠 그리고 또 바로 그 다음 13절에도 보니까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레르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이게 무슨 사사들 사이에 트렌드도 아니고 애 많이 낳기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모범을 보여야 될 내외인이 첩을 두고 있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사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 부인을 두고 그렇게 애들을 낳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뭘까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타락한 시대 역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60대 이상 어른들이 생각하시는 혼전순결의 개념하고요 여기 10대나 20대가 생각하는 혼전순결은 용어만 같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 옛날에 70년대만 해도요 무슨 연예인이 결혼하기 전에 어떤 관계를 가졌다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됐다 이거 덜 통나면은 그로부터 연예계 완전 매장 아닙니까 이거 뭐 제기가 불능했습니다 이게 불과 뭐 얼마 전에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뭐 다 보셔서 알지만 막 SNS에 자기가 올려요 어느 여자 배우가 저 결혼하게 됐어요 두 달 뒤에 결혼하는데 뱃속에 6개월 된 아기가 잘 자라고 있어요 혼수를 주신 걸로 생각해요 자기가 막 그런 글을 올리고 댓글도 축하한다 그러고 뭐 연예계 매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악하면은 자꾸 이제 그 시대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제가 사실은요 뭐라 뭐라 그래도 우리 윗대 어른들 목사님들의 우리 아버지대 목사님들의 그 영성에 비하면 부끄럽게 짝이 없는 건 이 타락한 시대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내외인도 막 처벌 두고 뭐 그냥 부끄럽게도 종교 지도자라는 사사도 막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그런 세상이었는데요 왜 제가 마누아를 귀하게 보느냐 그런 세상인데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세요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거 그냥 슬쩍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장면이지만 저는 여기에서 뭘 발견하느냐 이렇게 타락하고 신앙도 타락하고 신앙 지도자들도 타락하는 이 시대에 마누아는요 지금 더군다나 부인이 아기를 못 가져요 그러면 그 시대 분위기 같으면 당연히 그 뭐 딴 여자 얻어가지고 아들 낳으면 되지 뭐 그럴 수 있는 분위기에 지금 이 시대인데 마누아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저 우직하게 가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던 사람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진짜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본문의 만화를 보면은 10편 1편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인간상을 여러분 몇 번 내가 인용해 드렸습니다 10편 1편 1절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요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도다 하나님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그 인간상을 복 있는 사람은으로 표현하는데 3절에서 이미지화를 만드는 걸 보세요 3절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인간상은 시내가에 심은 나무에 굉장히 정적이에요 이거 굉장히 정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별로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인간의 상을 악인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4절에서 설명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굉장히 역동적인 이미지 아닙니까? 그 바람에 나는 겨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역동적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시대예요 특히 대한민국은 더 그래요 제가 미국을 보고 또 남미에 이번에 가보고도 유럽에 가서 느끼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좀 유난스럽다는 걸 외국에 갈 때마다 느껴요 미국에 제가 83년에 이민 갔거든요 제가 83년에 이민 갔던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34년 전에 그 풍경을요 거의 대부분 지금도 그대로 봅니다 건물 그대로고요 우리나라는 여기 뭐 그냥 나 지금 우리나라 살고 있는데도요 한 두세 시간 되는 거리밖에 안 되는데도 오랜만에 가보면 길 다 바뀌어 있고 막 떠들고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그걸 뭐 나쁘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결혼하는 미혼 자매들 지금 여러분이 이제 지난 토요일 날 한 건 선을 보고 또 그 전 토요일 날 한 건 선을 봤더니 둘 중에 하나 지금 결정해야 되는데 그 앞에 본 선 본 남자는 막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그래서 막 그냥 명함에 막 적는 것도 말고 막 눈빛도 파랫파랫하고 막 아주 이거 그냥 이 남자 택하면 밥은 안 굶겠다 막 이런 역동적인 남자와 이제 두 주 전에 선을 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선을 봤더니 완전 구닥다리예요 양복도 그냥 얼마나 오래 입었는지 막 피치 바래고 그리고 얘기 들어보는 것마다 하여튼 시류는 하나도 그 타지를 않고 하여튼 그냥 아휴 이게 완전 꽉 막힌 사람 같구나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앞에 남자랑 해야지 당연히 저도 앞에 남자랑 하라고 저 딸보고 권할 것 같아요 그 당연히 그 시류에 민첩하고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막 시류에 민첩하고 막 눈빛이 팔빛하고 이렇게 해야 사는 시대를 살다가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그저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기초가 든든하고 한 곳에 휴식하게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바람에 나는 겨는요 막 시류에 민첩하고 막 행동 민첩한데 문제가 뭐예요? 중심이 없습니다 중심이 없어서 뭐라고 뭐라고 그냥 바쁘게는 살아가는데 군방 죽이겠다 군방 이기겠다 뭐 왔다 갔다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까 그 레위 막 첩을 두고 있는 레위 여자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는 뭐 눈 없나 그러면서 첩도 두고 레위도 막 그냥 막 여러 부인을 두고 그게 그 시대에 하나도 어색하지 않는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레위인과 같은 혹은 그 사사와 같은 마누라 이럿을 둔 사사와 같은 삶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누아처럼 사람들에게는 구닥다리라는 소리를 들을지 몰라도 아이고 이놈은 시내까지 심은 나무네 10년 정도 그 자리고 10년이 지나가 봐도 또 그 자리고 얘는 그냥 이게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고 사람들은 그걸 별로 매력 없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누아를 생각하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아침에 문득 마누아를 생각하는데 찬양 하나가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줄을 섬기리 하여튼 정말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내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정 불안한 거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참 변하지 않는데요 2절에도 보니까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나는 줄을 섬기리 어떤 이미지입니까 바람에 나는 그 이미지입니까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직하게 주님의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그게 복 있는 인생이다 그게 바람직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설교 제목을 구구단의 외자 이렇게 정했는지 아십니까 이건요 제가 우리 교회 교역자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이야기예요 미분 적금 풀라 그러지 말고 구구단부터 배워라 오늘 한국 교회 신학생들에게 문제가 뭔지 아느냐 신학교에서 구구단부터 배워서 올라가야 되는데 구구단은 안 외우고 그 때깔 좋은 고급 수학 미분 적금 풀려고 그런 시도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기를 원하면 미분 적금 풀라 그러지 말고 구구단부터 배워라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외워야 될 구구단은 뭘까요? 성도 한 사람이랑 했던 약속이라도 약속 잘 지키려고 애쓰는 거 유력한 사람에게만 눈길 주지 않는 거 돈 밝히지 않는 거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외워야 될 구구단은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게 그때그때 둘러대지 않는 거 성실한 거 누가 뭐라 그래도 하루를 하나님 앞에 보람있게 알차게 시간 사는 논팽이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 거 이게 전부 구구단이거든요 한국 교회가 살아나려면 저 같은 목사가 구구단 외우는 것부터 새로 시작했는 생각이에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쩌다가 이렇게 혼미해졌습니까 전부 그냥 구구단도 못 외우면서 미분 적금 풀겠다고 나서는 이런 정치가들 때문에 이 나라 꼴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구단을 외워야 돼요 구구단 미분 적금 풀라 그러지 말고 사사하겠다고 설치지 말고 레베인이라고 폼 잡지 말고 만호하처럼 드러낼 거 하나도 없고 후대에 목사가 설교하려고 인용하려는데 인용을 끌고 하나도 없는 인생 이게 만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구구단을 잘 내웃기 때문에 네가 미분 적금 못 푼 것 때문에 기죽지 마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 위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냥 병고치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각종 기적 행하는 능력 예언하는 은사 영분별하는 은사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이런 은사 가진 목회자들이 없어서 교회가 이 꼴이 됐습니까 여러 놀라운 은사들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구구단을 못 외우는 구구단 신호 잘 지키고 예배 드리겠다고 불법 주차하지 말고 주변 사람에게 패 끼치지 않고 구구단도 못 외우면서 무슨 예배의 은혜 받겠다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놈한 메시지가 그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데려가신 분이 두 사람 있잖아요 구약에 엘리아와 에노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 묵상하다가 너무 은혜를 받는 게요 엘리아는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 시대를 뒤집어 놓은 그런 위대한 영웅이에요 영웅 한 민족을 상대로 부패한 왕을 상대로 그렇게 대단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 엘리아고요 그런다면은 또 다른 하나님이 이뻐서 불러가신 죽음을 보지 않고 불러가신 인물이 에노기인데요 에녹은요 만호학과예요 그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에녹 갖고 설교하기도 진짜 어려워요 에녹은요 기록 자체가 없고 약간 우스꽝스러운 기록인데 에녹과 관계돼서 제일 두드러지는 기록이 뭔지 아세요? 애 낳고 잘 살았다 이거예요 하도 쓸 게 없어가지고 애 낳고 잘 살았다 그게 에녹을 특징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위대한 영웅이었던 엘리아도 하나님이 그 방식으로 불러가시면서 에녹도 그렇게 취해 가셨다는 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엘리아와 에녹이 같은 급이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기능으로 뭔가를 대단한 일하는 사람 부러워하고 그걸 추구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었는데 콜롬비아의 보고타라는 데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분 이름을 일부러 제가 이렇게 다 적어왔습니다 조세 알베르토 쿠티 에레저 씨예요 이분은요 직업이 환경미화원이에요 환경미화원인데 여러분 콜롬비아에 있는 환경미화원 이름을 저까지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이분이 한 게 뭐냐 하니까요 환경미화원이니까 이제 많이 주우시잖아요 이분이 뭘 했느냐 쓰레기를 줍다가 버려지는 책들 버려지는 책들 중에 쓸만한 것들만 이분이 버리지 않고 골라온 거예요 몇 권을 고른지 아십니까? 2만 권을 골랐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고른지 아십니까? 20년 동안 했습니다 20년 동안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한결같이 버려진 쓸만한 책을 따로 모았더니 이게 책이 2만 권이 돼가지고 지금 이분이요 저소득층 사람들이 활용하는 도서관을 만들었다는 도서관은 20년에 걸쳐서 그 돈이 있는 부자 그거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제해서 도서관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책 2만 권 바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눈길이 이분이 조세 알베르토 쿠티 에레저라는 이름을 내가 굳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환경미화원이지만 내세울 거 세상 사람적으로는 하나도 내세울 게 없지만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자기 삶 속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책 줍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20년 동안 한결같이 그래서 저는 자꾸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속에 이사야의 말씀처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 지금 만화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 자꾸 세상은 니 잘못 살고 있다 그렇게 세상 살아서 되겠나? 정직한다고 누가 알아줘? 이렇게 그냥 성이 개방돼가지고 지금 통교도 보면은 자기 마누라 말고 남편 말고도 많은 사람들과 그런 성적인 파트너를 삼는다는 통교도 안 보느냐? 역시 바보같이 그냥 한 여자한테만 매여 사느냐고 자꾸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조롱한다 하더라도 오늘 성령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네가 옳다 네가 가는 그 길이 정답이다 기죽지 마라 너 작은 자 아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신의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이 바람직하다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만화처럼 그렇게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초가 든든한 구구단을 잘 외우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이거를 한 몇 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여러분 그 구구단을 잘 외운다는 건 기초가 든든하다는 뜻인데요 이런 기초가 든든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첫째로요 구구단을 잘 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성공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원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만화에게 또 만화 아내에게 삼손을 주시겠다고 나시딘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그에게 많은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먼저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하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여기서 영적으로 순서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걸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요거 요거 해내면 아들 주지 이게 아니에요 자격도 없는데 또 한나처럼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무조건 주신 거예요 이 순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린 자꾸 뭘 행위적으로 뭘 해야 은혜를 준다 하나님 이번 특색 개근할 테니까 뭐 주실래요? 뭐 주긴 뭘 줘? 은혜를 주는 거지 자꾸 조건을 내거는데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게 은혜예요 지금 3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임신이라는 은혜를 베푸는데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순서적으로 이제 5절부터 한번 보세요 5절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조건 없이 주시고 나서 조건을 글기 시작하네요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 7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폐해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14절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시겠습니까 조건을 걸어서 통과되니까 자식을 준 게 아니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자식을 주시고 이 은혜의 감격을 누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부담스러운 조건이 그때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린 이제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뭡니까 지금 13장을 눈 씻고 한번 보세요 이 기능이 있는가 지금 1등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네 멋지게 성공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제시하는 이 모든 건 다 하나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치명적인 우리 신앙의 오류가 이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1등 시켜주겠지 오늘 우리 신앙의 초점은요 지난주 가슴 아픈 이야기 했잖아요 물로 목사님의 비아냥 그리는 한국 교회 보니까 대형교회 목사하고 대형교회를 추구하는 목사밖에 안 보이더라 그 기능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교회 만드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교회가 얼마나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가 세상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과 차이가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나는 진짜 나는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몇 명 안 될걸요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은 정말 세상과 구별된 길이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뭐 했다고요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별은 거룩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목사들의 성적인 타락 소식 하루가 멀다 하고 부끄럽게 짝이 없는 저는요 우리 세 아이들에게 내가 지 아버지가 목사라는 게 미안해 죽겠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부끄러운 지금 이 목회자들의 끊임없는 이 부끄러운 소식들 이제는 놀라지도 않아요 화제거리도 아니에요 뭘 실수했습니까 뭘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구별은 거룩이거든요 교회 얼마나 키우느냐에 관심보다는 내가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인가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부분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무슨 전도집회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또 듣고 지나가는 한 소주제가 아니라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준비하는 내내 눈물이 나고 하나님은 성공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원하는데 나는 온통 성공한 목사로서만 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 부끄럽디 부끄러운 내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 성공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좀 생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영적으로 구구단을 잘 외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요 본이 보이는 삶, 본이 보이는 교육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자녀는 조건 없이 은혜로 주셨지만 그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조건을 걸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지금 하나님이 네가 낳을 그 아이가 나시린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많은 게 있다 그 말씀을 주시거든요 5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낳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13장 내내 이제 네 아들을 이렇게 키워라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저것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가 발견한 게 5절 말씀을 하고 싶은 하나님이 그 앞에 4절의 전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너는 누굽니까? 삼손 엄마 애 잘 키워야 되는 당사자 4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중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리고 나오는 게 자식 교육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네가 네 아들이 나시린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서는 안 되고 저것도 해서는 안 되는 신앙 교육이 필요한데 그 신앙 교육하기 전에 먼저 네가 본을 보이는 삶을 살 거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 성도님들 잔여교육이 실패한 게 이거 아닙니까? 맨날 그냥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예수님은 내가 왜 그러냐? 목사 아들이 왜 그 모양이야? 목사인 자기도 제대로 안 사는데 그 아들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본이 되는 교육하기 전에 네가 먼저 여기 4절의 걸음으로 너는 너는 네가 이제 네 아들 보고 포도주 마시면 안 된다 독주 마시면 안 된다 이거 교육해야 되는데 애 나기도 전에 먼저 네가 이런 부분의 본을 보이는 인생이 돼야 된다 저는 오늘 본문 13장에서 이 본이 되는 모습을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보는데요 자 사사기 13장 15절을 보세요 세번역으로 그를 자 만호하가 주님의 천사에게 새끼 염소를 한 마리 잡아 대접할 터이니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16절 하나님의 사자가 만호하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어떻게 해요? 마땅히 누구에게? 요하게 드릴지니라 상황 아시겠죠? 세상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애기를 원하는데 나님 애기가 안 생기는 그 가정에 네 가정에 이제 아들을 하나님 주시기로 했다니까 뭐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소식 전한 사람에게 그 우류로 치면 시암팍이라도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에 만호하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누구께 드립니까? 요하게 드리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그냥 부끄러운 자리에 빠지게 된 건요 이걸 어겨서 그래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사자만 막 뒤딱 대접하는 문화예요 제가 처음에 1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났더니요 나는 중고등부만 해가지고 어른 사회를 해본 적이 있고 신방 가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애들한테는 신방 가면 막 미치도록 사주는 것만 해야 되거든요 떡볶이 2분대 시켜주실래요? 계속 이제 돈 내는 것만 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단위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등록한 가정이거나 또 신방을 갔더니요 이게 딱 신방을 갔더니 벌써 달라요 이게 벌써 이제 올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떤 룰이 있는 것 같아 깨끗한 집 열고 들어가면은 막 완전히 막 빈 집 같아 너무너무 깨끗하게 먼지 하나 없이 치워놓고 이제 벽장 문 열면 확 쏟아지고 이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거실에 그 안전 낮은 안전상을 주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세 가지가 올라가 있는데요 성경 찬송이 올라가 있고 그 옆에 감사 흥금 봉투가 있고 그 옆에 오신 목사님께 드리는 봉투가 있고 그래서 성경 찬송과 봉투 두 개가 놓여 있더라고요 이게 거의 좀 포함이었나 봐요 요즘에는 뭐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교회가 있었나 봐요 예배가 다 끝나면은 성경 책을 썩 이제 정리하면서 봉투 두 개를 건네주세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흥금이고요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거의 설이 그렇더라고요 그럼 제가 첫 번째 봉투를 받아서 건네면서 이건 직접 본인이 주일 날 헝금함에 넣으시고요 이거는 거두어 주시옵소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거 왜 돌려드릴까요? 너무너무 목사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주는 봉투인 건 이해가 되는데요 거기에 내가 맛을 드리면요 이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할까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 구미에 맞춰서 기분 좋은 설교를 해서 봉투가 더 두둑하게 만들까 이런 것으로 제가 발달이 되는 순간 저는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봉투를 사절합니까?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주시는 봉투를 우리 부교역자들이 봉투를 받으면 문제가 커집니다 여러분 우리 부교역자를 곤란하게 만들지 마세요 죽으라고 주는 분이 계세요 죽으라고 안 받는데 더 죽으라고 주시는 분이 계시면 그걸 받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요 우리 그 교역자를 위해서 쓰질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보금함이 있거든요 거기에 넣어서 교역자들이 다 같이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봉투 줘봐야 어차피 그 사람을 쓰지도 못해요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보여주는 본이 뭐예요? 여러 말이 아니에요 고마우니까 새끼 염소 잡아 대접하겠다 할 때 나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 본을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5조 16절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망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순장님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얼마나 뺀질뺀질하게 설교를 잘하느냐 보다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 교육의 만호와 그 아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름한 명력이 뭐냐 할 때 니부터 살아라 그렇게 니부터 그렇게 살고 자녀를 교육해라 이게 우리들에게 주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구단 잘 외우려면요 하나님께 묻는 태도를 회복해야 돼요 묻는 태도 만호와가 하나님이 아기를 주시겠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듣자마자 그의 반응이 8절이에요 만호와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그 다음 11절 만호와가 이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그 다음 12절 만호와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일까 지금 계속 질문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 시대를 여러분 특징 짓는 거 아시죠? 사사기 시대를 특징 짓는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25장 25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타락한 사사기 시대를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묻는 게 없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내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결론을 맺으면서 심각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예수 믿으신 여러분 만호와의 겸손한 질문하는 모습이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그거 언제부터 사라졌습니까? 언제부터 그냥 난 성경 잘 아니까 나 하나님 뜻 잘 아니까 그러면서 언제부터 여러분 내키는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이 항상 옳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진짜 구부단을 외우는 기초가 있는 신자가 되려면 이거부터 해보게 해야 돼요 아무리 내 생각에 이게 100%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바울이 다메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여 뉘시오니까 이 질문을 드렸고 네가 피파가는 예수다 그랬더니 바로 이어서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이 질문으로 시작한 게 바울이 신앙생활이에요 기도는요 내 마음대로 뭐 하나 목표 정해놓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만호와의 기도의 모범 12절 만호와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게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기르는 거 내가 다 아니까 그건 간섭하지 마시고 응답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내 원하는 거를 받아내는 게 기도인 줄로 잘못 알고 있는 이 가슴 아픈 잘못된 기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한국을 한국교회를 탐욕스럽게 짝이 없는 괴물 같은 공공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겸손히 내 삶을 여쭙고 질문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겁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감사합니다.